2. 꺼져줄게 잘 살아 왜 이렇게 잘 살아? 꺼져줄게 잘 살아 3. 꺼져줄게 잘 살아 꺼져줄게 잘 살아 첫 번째 타이틀곡의 뮤비 촬영에서 첫 번째 승인인데요 저하고 윤드준 윤두진과 함께 사랑과 아픔과 그런 스토리라인을 연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둘이서. 지금 사랑하는 과정을 찍어야 하는데 엄청 어색하네요. 우리 뷰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은아 정말 친한 누나입니다. 제발요. 욕상 위에서 이제 얘가 저를 이제 애정표현 하는 씬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안무 씬으로, 극무? 극무 씬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아, 주진이가 저보다 좀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좋긴 하지만. 아, 뮤비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기재역엔 사진 촬영 그만 좀 하시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비스트 1위 한 생각부터, 어머니 생각, 할머니 생각부터 해가지고. 아, 참.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했네요. 제가 해서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는데. 누나가 더 잘 좀 되길 바라면서. 아, 빨리 잘하고 싶은데. 첫 번째 뮤직비디오니까 봐주시겠죠? 내가 보냈 사람을 내가 가져가. 넌 힘없이 가져가. 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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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둘이 다 해야지. 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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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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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너. 잘했어. 오케이. 재밌었어요? 잠도 얘도 한숨도 못자고 얘도 더 잠 못자고 와서 제 거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열심히 해준 거 보고 얘 눈물까지 후고 얘는 진짜 한 시간 안으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잘했어요. 한숨 되기도 하고 남은 시간 복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잘 따라 화이팅! 화이팅!